안녕 들어온다 안녕 졸려 졸려 잘 거임 흔들지 마셈 근데 또 생각났음 아미가 생각이 났다 이말이여 아미가 생각이 났다 뭐요? 뭐라고? 아침 준비 중에 라이브 자는다고 해 고객님 너 나랑 자는 시간이더 자는 건 내 마음이지 너도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그치? 뭐지? 이거 내 베개다 이거 내 베개요 목친 베개 알아? 어? 어? Do you know it? 목에 되게 좋은 베개야 이게 알아?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봐봐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요 베개가 근데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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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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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난 잘 거야 잘 거야 근데 아미들이 생각나서 안 되겠어 아 이거 자자 그냥 그래도 나 스스로 그러니까 졸려 내가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는데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골 것 같아 근데 졸려 근데 보고 싶었다 이 말이다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잘 거야 근데 또 자려고 하니까 좀 약간 잠이 안 오네 근데 내가 그때 라이브 하다가 잠든 건 잘 생각이 없어서 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있으니까 막 자고 싶지는 않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SNS도 안 하고 그니까 소통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위버스를 자꾸 찾게 된다 졸려 응 응 응 ㅇㅅ 잠잠잠 내가 이렇게 잠들잖아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거야 몰라 어때? 라이브 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 그쵸? 지금 몇 시야? 아침... 아침이니까 아마 이제 회사가 방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를 이제 노린 거지 나는 아... CK 많이 사랑해주세요 응, CK Please, Love CK 거긴 새벽 2시야 어디야? 어디 있는데? 나도 모르겠다 졸려, 졸려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해 말아야 해 모르겠다, 모르겠어 잠시만, 너무 덥다 에어컨 좀 차지, 에어컨 좀 잠시만 응 I shoot on... 이거 되나? 너도 틀어? 너도 틀어? 너도 틀어? 되니? 되네 넌 무음이구나 응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졸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졸린데 졸려 졸린데 막 잘 자요? 잘 자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잘 자고 싶고 근데 그냥 자기가 싫다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 어? 뭘까 이유가 참 이상하나 봐요 하품은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하품은 이렇게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 왜 그런 걸까? 이것도 스트레스다 불면증인가 자기가 싫어, 자기 미친 아닌가? 잘 수 있나? 아니야 자고 싶다 자자 할 때는 항상 못 잤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도 있긴 했어요 뭔가 뭔가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그 내가 내가 뭔가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아니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한가로이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등등 그때 생각이 난다 이 라이브가 어제 나 이제 창구잖아 이게 창구 생각이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으음 으응 으음 잘 보이는구만 딱 좀만 이따 자자 머리는 왜 이런거야 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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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 난 여러분들을 볼 순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음... 아,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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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안 옵니다 잠니다, 잠니다 저리야 안 졸려 아니, 안 졸리지는 않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이런 것도 소통의 일부분 아니까 내가 지금 자고 있다 내가 지금 자고 있어 이런 것도 소통의 일부분 아니까 이렇게 자면 소용이 없긴 해, 이 배경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원하다 거기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는 거니깐 그리고, 상대방이 좀 더 편해져서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애 그런 게 조금 더 편해지고 근데 이 배경은 다음을 거니깐 이제 이번에는 이 배경은 안에서 안에서 안semble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amientos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다가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다가 이렇게 잘 잠들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꿈을 꾸면 나도 원치 않은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을 하게 된다? 참 신기해. 방금 이제 내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가 잠든 거를 인식하고 잠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더라? 아미랑 관련된 생각을 했는데 아미가 아미가 약간 그 무슨 수면이? 렘수면이라고 하나? 약간 그 상상에 잠겼어. 방금 꿈같은 상상 근데 아미가 생각났다. 그래서 깼다 아미가 생각났다. 아미가 생각났다. 아미가 생각났다. 그런 그런 다치면 안 되는 그런 꿈같은 생각을 했다. 조심해. 항상 다치면 안 돼. 아미가 생각났다. 아미가 비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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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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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ப양.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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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